그래서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남자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시작됐습니다. 48에 이어서. 그래서 용주씨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으니까 팁 하나 알려주시고 허영지씨도 선배로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참가단들한테 팁을 좀 준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알려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실수를 했어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 부분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도 빨리 올라와야 되는군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복구하는 힘이 빨라야 되는군요. 근데 그거는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는데 빨리 올라오는 그 차이로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.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. 저는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. 약간 진짜 확실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즐기잖아요.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. 보이고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TV로만 봐도 그런 사람이 딱 느껴지거든요. 오디션 프로 보다 보면. 그런 사람을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즐겼으면 좋겠어요. 인생이 보면 오디션하고 비슷해서 사실 삶도 실력이 거기서 거기예요. 공부를 하면 누가 얼만큼 더 잘합니까. 진짜 천재 아니구나. 근데 허영지 씨 말대로 즐거운 일을 하면 거기에 좀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.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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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